안녕하세요 이제 이 과의 두번째 수강방법 문의하기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법은 고나서 그리고 음연되다 음연되요 음연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를 닦아요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아요 자 우리가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어요 자 요거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등록방법 문의하기 자 문의 아니자 문의 아니고 문의 문 여기 미음 받침이 올라가서 문의하기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 지금 보는 사람 있어요 티웅이 보나요 티웅이 보면 네 라고 한번 쳐줘 보세요 티웅이에요 누가 봐요 밑에 메시지 입력 있어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 수업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식 요리 수업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한식 요리 수업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한식 요리 수업에서는 무슨 요리를 배워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좋네요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신청서를 쓰고 나서 수강료를 내시면 돼요 자 우리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밑에 티웅이 네 라고 쳤어요 이제는 어 두명 들어왔어요 누구에요 이름 한번 쳐줘 보세요 어 이제는 선생님 내일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번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9시 9시에 선생님이 어 다음 주부터는 어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월수금 9시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9시에 선생님하고 공부해요 같이 공부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게 나오는 거 밑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누가 누구에요 하면은 티웅 아 누구에요 김연지 선생님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공부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돌았어요 그리고 질문도 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누가 들어왔어요 하면 밑에다가 누구 이렇게 해요 이제 선생님 설명할게요 티웅아 반가워요 자 등록 방법 문의하기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자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죠 여기 히읗 있어요 히읗과 기역이 합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셨으면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기 밑에 ㅅ이 위로 올라가죠 오셨어요 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병원에 가요 마트에 가요 어디 가요 센터에 가요 전부 다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여러분도 따라 하면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한식 요리 수업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식 요리 수업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한식 요리 수업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 나트하고 저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배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식 요리 좋아요 하니까 여기 친구가 물어봅니다 한식 요리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뭐 배워요 한식 요리 한식 요리 수업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자 한식 요리 수업은 월요일 아니죠 여기 리을이 위로 갑니다 월요일 월요일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아니죠 있어요 자 한식 요리 수업 언제 있어요 월요일 수요일 몇 시 몇 시 티용 몇 시에 있어요 알아요 자 오전 10시에 있어요 한식 요리 수업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10시 오전 10시에 있어요 오전이 언제예요 아침 아침 그렇죠 아침 10시에 있어요 한식 요리 수업에서는 무슨 요리를 배워요 열희들 achus업에서는 수업에서는 수업에서는 수업에는 이렇게 알 거죠 수업에서는 한식 요리 수업에서는 무슨 요리를 배워요 뭘 배워요 무슨 요리를 배워요? 똑같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자세한 잘 설명해줘요. 여러가지 이유를 얘기해줘요.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니죠. 프로그램은 여기 여기 이렇게 가리키죠.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좋네요.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네요 하면 안 돼요.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똑같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등록하고 싶으면 아니죠. 싶으면 여기 피읍이 있어요.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어떻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야. 좋네요.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봅니다. 고객님 핸드폰 떨어졌었어요. 놀랐지요. 먼저 신청서를 쓰고 나서 수강료를 내시면 돼요. 자, 먼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신청서를 쓰고 나서 수강료. 수강료. 어, 돈이에요. 공부해요. 돈을 내요. 내시면 돼요. 자, 우리 다문화센터에서는 여러분 공부해요. 전부 다 무료. 돈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문화센터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배우면 신청서서 내고 돈을 또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문화센터에 와야 되죠. 와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많이 오세요. 자, 먼저 신청서를 쓰고 나서 수강료를 내시면 돼요. 신청서 먼저 써요. 다음에 돈을 내요. 돈을 내고 신청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신청서 쓰고 돈을 내요. 자, 우리 여기 공부했죠. 자, 여기에 이 학생이 뭘 배우고 싶어요? 한식요리. 자, 그래서 신청서 쓰고 돈을 내시면 돼요. 수강료를 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1번에 두 번째 과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하고 싶어요.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배워봐.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직접 갔어요. 가니까 뭐라고 해요? 수강신청서 쓰세요. 수강신청서 쓰세요. 그리고 돈을 내요.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 과에는 고나서 고나서 그리고 의면대요. 자, 의면대요. 아니면 면대요. 의면대다 의면 아니고 면대다 이제 두 가지 문법을 배워요. 자,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을 공부해요.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법 선생님 단어 카드 이렇게 보여주죠. 보여주면 우리 문법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나중에 여러분 토픽도 시험치고 싶어요. 아주 쉬운 문제 들어요. 읽어요. 같이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티웅이 밑에다가 이렇게 네, 티웅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동영상 보면 선생님 내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9시에 아침에 9시에 선생님이 다시 이거 공부해요. 공부하면 세 번째 문법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내일 공부를 해요. 내일도 공부해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는 여기 선생님은 10분 12분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선생님 언제 공부합니다. 하면 다른 밴드 지금 이거 말고 다문화센터 밴드에서는 선생님 오래 오래 공부하는 거 해요. 그러면 티웅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뭐해요? 하면 이렇게 치면 돼요. 오늘은 선생님 연습 또 내일도 연습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초대했는 사람 하고 공부해요. 다음 주에 센터에서 공부해요. 하면 학생들 모두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우리 티웅 했죠. 선생님 그럼 내일 공부를 해요? 내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와서 티웅처럼 이렇게 치면 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티웅 이렇게 나와요. 티웅 반가워요. 아기 많이 컸지요? 잘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아침에 9시 오늘처럼 공부하러 오세요. 두 번째 거 고나섭 그리고 음면대요. 면대요. 한번 다시 복습하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금요일이에요. 잠시 emi أي 한